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단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 보면 5월달 매년마다 5월달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도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달로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달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정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 관한 자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렇게 5월달 매주마다 다른 가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명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명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이것만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의 말씀만 가지고서도 설교가 한 네, 다섯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늘의 제목 자녀 자녀에 관련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뭔가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자녀 자녀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녀를 출생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뜻을 가지셨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게 그렇게 명을 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래서 최초에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이후에도 노아에게 같은 명령을 그렇게 주셨고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도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축복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한면으로서는 자녀 출산 그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별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뭐 마찬가지였으니까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니고 그랬었지만 성경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까지는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낳는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이 결과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파악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것이 그들의 또 아주 중요한 소명 중 하나였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그렇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클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일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자녀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라면 뭐 그러한 분들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러한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졌다가도 임신 중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도 사실 우리 막내 헤일리와 그리고 둘째 어스턴 중간에 한 명이 아이가 하나 저기 더 있었는데 4개월째 임신 4개월째 돼가지고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의 와이프가 특별히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남가주에서 이제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홀로시튼 사역을 제가 이제 같이 우리 박영배 목사님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좀 제 생각에도 그렇고 좀 뭐랄까 환경을 좀 바꿔보자 아내도 저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 다 끝날 수 있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아내가 좀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자 하고 캘리포니아 그때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북가지 눌렙 선교교회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참 그때 와이프가 힘들어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들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든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는 없이 그렇게 평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부작용이지 원래 이 타락 이전에는 그때 그때 에서부터는 그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인간사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집이나 장가를 못 가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격려 위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당분간이라는 것 당분간이라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에 우리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거기에서는 정말 여기서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그 가정에 관련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먼 미래에 일어날 축복에 이게 사건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데 보니까 지금부터 그 가정의 축복을 완전하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리실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또 체험하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여기 다 함께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녀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저 설교 필요 없는데 벌써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다 이제 뭐 학교도 졸업하고 시집 장가 다 보내서 이제 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에 네 그런데 제가 체낸 해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러나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명이 아직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가정이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뭐 그럴 기회가 없다고 이젠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특별히 이러한 지교회, 교회마다 우리 눈락선교교회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면서 무슨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의 멤버들, 식구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 한 아버지를 두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과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에도 가정 문제를 놓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은 건 그거 그냥 잠깐이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 유아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얘네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헌신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 중에는 친자식들, 혈과 육의 친자식들을 또 상대로 양육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류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타락하고 난 그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참된 교육을 그렇게 하게 되고 어쩔 때는 필요할 때의 단련 그리고 징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또 헌신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잠원서나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잠원 22장 6절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잘 키우게 그렇게 부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양육하는 데 대해서는 어쩔 때는 근데 보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디사이플리십 디스플렌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원서 29장에 가서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 13장에 가서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가다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골로세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골로세서 3장 21절에도 아비드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것 같이 교육과 단련 징계와 그리고 그렇다면 존중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양육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개명이 명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혈과 육의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혈과 육의 자녀들도 포함을 해서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을 우리 교회의 DNA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이게 시작한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애나하임에서 그러면서 점점점점 여러 교회가 더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거진 26년, 27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플로턴 교회는 올해가 30주년 기념 년도인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때 젊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이 돼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또 그렇게 5월 첫째 주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좀 그 점을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모델을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 가정의 모델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러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 한번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혈과 육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부가 그냥 교회에 액세서리가 안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어른들의 모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때 우리도 주일학교에 있었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그냥 철이 없이 뭣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었던 적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을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아세요? 제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가 나이가 그때 전도사 처음 됐을 때 나이가 아마 22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2인가 23인가 그때 처음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가 세리토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대학생들 상대로 대학선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도사로 그 교회를 갔었는데 뭘 알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지금 뒤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건 그 교회에 정말 귀한 장노님들 집사님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셨는지 지금 뒤돌아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인데 저희 지금 제 아들보다도 더 나이 어린 그때였었는데 장노님들이 저를 갖다가 마치 뭐 되는 것 같이 전도사님으로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너무 귀하게 그렇게 대해주시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대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집사님은 하루 저를 차에 타라고 뭐 저기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그래서 탔더니 LA 가서 점심 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쿠아이어 구둣방에 가서 구두를 하나 맞춰주시고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때도 그 교회에도 그게 DNA였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어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그래서 막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모임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꾸며주시고 많은 헌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지금 이제 장노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에게 헌신된 그러한 일꾼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그와 똑같은 부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님들이세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향하여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보실 때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그렇게 정말 마음을 고쳐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에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환대하시는 여러분들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 와요 그래가지고 낫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억도 모르는 그러한 청년들이 꽤 많이 와요 근데 그들이 차츰차츰 변화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을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일들 잘해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주님을 전달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명 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 잘해 나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묵도하시면서 성찬식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